자다 껴서 정신이 없어요 오 이것도 이쁜데?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신부같아 빨리 결혼해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블루 자다 껴서 정신이 없어요 웃어요 여기가 블루 헤런 이에요 블루 헤런 드디어 왔고 갔네 헥? 너무 추운데요? 달고 사진을 안 입고 오마이갓 진짜 추웠다 응? 유시 안 해도 될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화장실 어디셨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올까 화장실 한번 갔다올까 화장실 하러 갑니다 추워서 막 목도리도 사면 와 이거 진짜 잘 샀다 다음이야 아주 큰일 날 거 있어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손으로 춘다 여행间 다른데 상대방 잘했죠? 팔러가도 안스러웠는데 슬리berish 니가 오른손으로 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개 니이한 당첨 자리 다행 잘했죠? 왜 이렇게 다녀와? 자 일로와! 됐어! 나이스! 와 넘어왔다 너무 잘 맞다 너무 잘 맞어 와 언니 너무 잘했대요 배운다 치니까 잘 되대요 이제 좀 따뜻해졌죠? 네 편안해 이제 와 와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이제 더 잘하네 그래서 또 여러분 제가 완벽한 제가 아포이크 시점시 일부 MC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을 수상했을 때보다 더 기뻐요. 저는 사실 일부 MC는 몰랐고 저는 상을 시상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인을 낳으려고 컨텐츠 보고 수상자는 후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하는지 알았는데 제가 일부 MC인 거예요. 따로 이거랑. 2021년 아프리카 워드 시즌시 일부 MC를 맡은 석가리입니다. 이거 하는 거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또 제가 몰랐던 게 너무 웃겨서였고 제가 지금 51kg 나왔는데 48kg를 맡았어요. 얼굴도 강납 관리받고 거의 결혼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서 예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짜잔. 요즘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맛도 맛. 먹는 것도 잘하지만 마음 먹고 굽는 것도 잘해요. 우선 매니저질해서. 쇼핑바버거 먹어볼게요. 입이 작아가지고 저희 햄버거를 구내야듯이 나 먹어봐. 햄버거 친구가 있는데 김한이 결혼하거든요. 우선 지금부터 시작해요. 저는 이제 남편을 찾을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 서른살부터 한 서른여덟, 마흔까지 괜찮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엄청 잘 들어줘야 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생활 패턴이 맞아야 돼요. 새벽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시절 못 갔나봐요. 혼자 먹고 있지만 여라브리랑 같이 먹고 있으니까 하나도 외롭지 않네. 이거 개꿀. 저 혼자 말하고 있고 여라브리도 꼬마 있잖아. 사람이 말을 할 때 티비타가 안 돼가지고 인정? 응, 인정. 저의 친오빠가 자기가 꿈을 안 꾸는데 이, 이가 빠지는 부분이 있겄대요. 너무 불안해. 밖에 나가지 말고 약속 있으면 다 취소해라. 그날 약속 다 취소했거든. 그날 저녁에 휴대폰이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사진. 이 사진이 제 인스타에 있는 사진인데 저희가 전화가 와서 자리 전화를 받다가 잠깐 손이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 뒤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왁짝짝 하면서 레인보드 다 나가는 거예요. 저 아이폰 13으로 갈아타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벨라리아 생활관입니다.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을 샀어요. 짜잔. 샤넬 테스트. 아이 레드 향수. 이렇게 두 개 인스타 댓글 가시는 분들이라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돈내산 여러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다이어트 보조제 장치젠도 구매하고 선물도 다 가시고 좋잖아요, 여러분. 에잇. 맞네요. 오늘 리프시네요. 저요? 예. 당신이요. 저에게 밥을 표시고요.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지금 시술을 받아서 많이 부었어요. 시장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리프팅도 좀 했고 코가 코를 조금 잡았고 아직까지 멍이 좀 있는데 빨아앉겠죠? 잘 안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안깨죠? 저희가 뭐하러 갈게요? 아까 잠을 안 깨는 것 같아. 잠을 깨봐. 트레스 피킹하러 왔죠? 네. 네. 트레스 피킹하러 왔죠? 나 쟤 일대부터 다 왔어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예쁜데? 오, 진짜 예쁘다. 아니, 뭐? 아니, 너무 이거 결혼하고 싶다. 결혼을 낳는데. 진짜 하는 거죠, 뭐.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우와.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잘 골랐어. 딱 언니의 체형에 맞는 걸 잘 고른 것 같아. 이것도 또한 너무 예쁜데? 가린 씨 저희 피 때문에 저희가 사진 하는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예쁜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신부 같아. 빨리 결혼해. 이거 그리고 되게 또 다른 것보다 팔이 얇아 보여. 어, 평소. 진짜? 그냥 쉽지 않았어. 그냥 중심할 때가 생긴 애들아. 진짜äter 이게 정말 압니다. 진짜 심각한 기회의 전문의